지방선거 후보를 미리 살펴보는 기획보도, 이번 시간에는 하동군을 살펴봅니다. 지난 하동군수 선거에서는 보수와 진보진영이 1224표의 박빙 승부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하동군.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도내 투표율 1위를 기록할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하동에선 윤석열 후보가 득표율 2위 이재명 후보를 24.51%포인트로 크게 앞서며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이변이 발생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거에서는 윤상기 현 하동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이용곤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 끝에 윤군수의 당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 차이는 불과 1,224표였습니다. 때문에 지역에선 이번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 후보의 약진을 예상하는 한편 보수 성향의 지역적 특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도 보수 진영 후보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양당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24일 기준 하승철 전 하동군 부군수와 이아키 하동군 의원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3선을 노리는 윤상기 하동군수와 이정훈 경남 도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기태 여행대학 총장과 김봉학 제7대 하동군 의회 전반기 의장, 재윤경 제20대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강세냐, 진보 진영의 약진이냐, 아직은 쉽게 가늠하기 힘든 하동군수 선거, 지역민들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 간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